진짜 시원해, 재밌고 누가 제일 웃겨? 가끔 원효 언니가 진짜 웃겨 옛날 말투, 사극 말투 따라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신날 때 그때가 진짜 웃기고 갑자기 유진 언니가 밥 먹고 행복해지고 말 많이 할 때 있어 그때도 진짜 웃기고 가을 언니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말 하나 하는데 그게 귀에 딱 꽂혀서 엄청 웃기고 지원 언니는 그냥 존재가 웃기고 원 언니는 하는 말들이 웃겨 단어 선택이 웃기게 할까? 지원 언니 데뷔 시간에 맞아 언니 덕분에 웃은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아니지 아니요 먼저 가실게요